. 그냥 위로 가는 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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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며칠쯤... 아잇! 머리 박던가... 그렇게 못해... 게임이 어려운 건가? 그냥? 아잇! 뉴스를 켜놓고 이 방송에 집중하신다고요? 아뇨, 아뇨, 그러지 마십쇼. 기믹 좋아. 이 메이커 나오는 바이 있잖아. 슬리퍼리. 미끄러지는... 왜 영어하면 저다 오냐, 나. 이게 이런가? 와, 미끄러지는 게 진짜 빨리 떨어진다. 시이도! 기믹 lucky! 이 repres fian스를 주는 Seo! 안쪽만 확인하자. itis... 그.. 아니 아니.. 오우! 도망가!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거는 하면 중력 반전되는 이야 벌써 꿀잼이죠? 여기는 컬처드에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 going off screen as upside down kid will not kid kill you 안되네 이렇게 하는건가? 나도 밥 먹으러 가야되는데? 그렇게 치면? 오케이 길릭 코 길릭 와 제 지능이 딸려요 죽을뻔했다 멍청이서 못하겠어 지능이 딸려 멍청이서 못하겠어 멍청이서 못하겠어 멍청이서 못하겠어 아 어렵다 어라? 뭐 시크릿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시크릿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시크릿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고 됐다 시크릿 시크릿 꼭 안 누르게 되는데 나가도 안 죽어 나가도 안 죽으니까 이 게임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게임이었나 국내에서는 그냥 흔한 해외 게임일 뿐인데 음 국밥 먹고 싶다 아까 점심으로 먹었었는데 또 먹고 싶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네 그냥 그 놈이 뭐야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라면이나 먹자. water does not restore your double jump. 하나 건지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BT. OBT. 안녕.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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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ㅎ 이 위에 집은 제 좋은 친구의 이안에서 블록체팅 앉혀도 자기 혼자 엄청 재밌게 떠들던데 대단해 오랜만에 메이컵 앱을 만들었는데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너프를 해보십시오. 아 나도 메이컵 앱이나 만들까? 아... 아... 어 여기가 seam대로 상관없어요 잠시 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어 배우는 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취미로 언어를 배운 게임군가? 러시아어도 일면버군이 대충 알고. 읽을 줄만 알죠?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다. 알아보도 읽고 싶었는데 이거는 모험 표기를 안 해가지고 문자만으로 읽을 수 없어. 뭔 소리예요? 안 먹어도 돼. 주말 책임질 수 있나요? 안 먹어도 된다고요? 아뇨, 먹을 겁니다. 언더테일이다. 언더테일이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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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